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토케이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그리고 캐나다로 넘어오기 전에 처리해둬야 할 우선순위 탑3 중 하나인 WES학력인증에 대해서 다루어 볼까 합니다 여기서 이게 왜 필요해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만약 여러분이 이민을 그것도 RNIB나 기타 다른 점수제로 이민신청을 준비하신다면 영어 점수와 경력과 더불어 중요한 3대자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월드 에듀케이션 서비스 통칭 WES라고 불리는 항력인증은 가격은 가격 시간은 시간 꽤나 귀찮은 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의 경우는 한국 호주 학위가 따로 있어서 각자 받아내는데 꽤 힘이 들었구요 압축해서 여쭤만 말씀드리자면 가격은 캐나다 달러로 276불 85센트 지금 환율로는 대략 25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이 나오네요 기간은 대략 한 달 이상 소요된다는데 전 두 달 이상 걸린듯 합니다 한국 서류들을 처리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긴 해서 신청기간이 오래 걸렸네요 필요 서류들로는 WES 웹사이트에서의 신청 후 본인의 학교에다가 아카데믹 리콜즈 리퀘스트 폼을 작성 후 보내주셔야 합니다 첫째, 웹사이트 신청 접수 및 지불 둘째, 본인 학교에 아카데믹 리콜즈 리퀘스트 폼 작성 후 본인 학교에서 신청하기 두 번째 과정에서 학교 측과 통화를 해서 자주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학교에 따라 WES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공식 봉투와 실 봉인 그리고 도장이 WES 접수 조건이라 꼭 제대로 해서 보내주셔야 차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WES 신청 번호 즉 REF 넘버도 공식 봉투에 필히 적어 보내주셔야 일처리가 제대로 진행이 됩니다 학교에 보내는 리퀘스트 폼은 WES에 접수를 한다는 공식 요청서인데요 학교에 따라 필요 없기도 합니다 호주에서는 요청서를 달라고 했지만 한국에서는 따로 요청서를 요구하지는 않고 본인 확인 후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이 모두 되었다면 남은 것은 정말 지루한 기다림뿐 WES 웹사이트로 진행 과정을 살펴봐도 좋으나 어플도 있으니 다운받아서 틈틈이 확인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WES 신청 방법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우선 WES 웹사이트의 접속 우측 상단의 국가선택 캐나다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계정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종류는 학업이시면 스탠다드 이민 목적이시면 IRCC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개인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우편 주소는 반드시 현재 거주하시는 곳이나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곳으로 적어 주세요 결과물은 승인 이후 주소가 적힌 우편으로 송달되오니 꼭 이 점 유의해 주세요 학력 정보를 적어 주세요 빈칸을 채우실 때는 영문 졸업장을 참고해서 적어 주셔야 내용이 틀리거나 빠지는 일이 없으니 주의해 주세요 만약 추가 학력 사항이 있으시면 애들을 눌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우편 주소 확인과 결제를 하시면 접수 과정은 모두 끝나는데요 이후에는 리퀘스트 폼을 출력 A란만 본인이 작성 후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지만 학교 봉투와 실, 도장 혹은 사인, 그리고 접수 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해 두세요 그럼 이상으로 WES 신청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겨운 나날이네요 다들 힘내시고 잘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가지시길 바라며 이상 압톡 K였습니다